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어 강사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는 외부 칭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보건데요. 보통 예쁘다, 잘생겼다만 많이 알고 계시고 사용한 표현말 말고 다양한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기 전에 베트남어 현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표현은요. 오늘 너 너무 예뻐. 여자한테 칭찬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너무 예뻐, 너무 예쁜다, 너무 예뻐요 라고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기본 문장이죠. 오늘 너 너무 예뻐 라고 하시면 오늘 너, em, bạn, 그렇죠? 또는 하하, 오늘 너 잘생겼다 라고 하면 베트남어로 오늘 너 정말 잘생겼다 라고 하면 베트남어로 와우, 잘생겼다. 그 남자가 너무 잘생겼네요. 와우, 랩차이 과. 와우는 젊은 사람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우, 오, 랩차이 과. 랩차이 과. 오, 랩차이 대. 와우, 랩차이 과. 잘 썼습니다. 다음은 3번. 친구 안 돼? 친구의 피부가 너무 예뻐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피부가 너무 좋네요. 언니 피부가 너무 좋네요. 아니면 동생 너 피부가 너무 좋네요. 베트남어로 바로는 자, 맛, 랩, 대. 맛는 주어이라서 주어는 다른 대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맛, 랩, 대. 자, 맛, 랩, 대. 자는 비부. 비부이라서 자 라고 합니다. 랩, 대. 너무 좋네요. 자, 맛, 또 대는 아니에요. 아니고요. 자, 맛, 랩, 대. 비부는 랩 라고 합니다. 비부. 자, 맛, 랩, 대. 좋다는 또 대 아니다. 자, 랩, 랩, 대. 자, 맛, 랩, 대. 잡 아니면 자, 맛, 랩, 대. 더 강하게 말하시면 자 맛, 랩, 둘미 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말하시면 자 맛, 랩,신, consistedoplan이 자, 맛, 랩, 워. 또는 자바 랩,.\ 또는 자바 랩과 와우, 너 피부가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 보여요. 자, 잘하셨습니다. 다음 표현은요. 언니, 왜 이렇게 어려 보여요? 그 언니한테, 위대 사람한테 나이보다는 젊어 보여요. 젊어 볼 때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좋죠. 이런 문장을 들으면 기분이 확신 좋아할 것 같은데요. 언니, 왜 이렇게 어려 보여요? 싸우 닌지 제대야. 쟤는 어려 보인다. 제대야, 닌 제대야. 싸우 닌지 제대야. 싸우 닌지 제대야. 다음, 싸우 지 제대. 오늘 왜 그렇게 점어요? 싸우 지 제대. 싸우 지 제대. 다시, 싸우 닌지 제대야. 싸우 지 제대. 싸우 지 제대. 그쵸? 아니면 다음 표현은요. 너 정말 매력적이야. 아, 그 친구 아니면 여자친구 아니면 그냥 여자한데, 여자분한데, 너 정말 매력적이야. 남자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앰 덫스 궨소 동생한테 그쵸? 앰 덫스 정말 궨소 매력적, 매력적인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앰 덫스 궨소 그중에서 궨소라고 해서도 됩니다. 앰 덫스 궨소 여자분들의 이런 문장을 들으면 기분이 훨씬 좋아합니다. 앰 덫스 궨소 여자붓. 앰 덫스 궨소 아니면 잘하셨습니다 다음 표현은요 너랑 그것이 잘 어울린다 그 여자 남자한테 언어랑 그것이 잘 어울리네요 라고 하면 em rất hợp với áo đó em rất hợp với áo đó em rất hợp với áo đó với 그 옷이랑 옷한테 너무 어울린다 hợp rất hợp với áo đó 그 옷 em rất hợp với áo đó 잘하셨습니다 다음 오늘 너 진짜 괜찮나 보여요 인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오늘 너 진짜 괜찮나 보여요 아니면 오늘 너 진짜 멋있다 라고 하면 베트남어로 바로는 오늘 오늘 너 진짜 멋있다 오늘 너 진짜 멋있다 저는 오늘 너 진짜 멋있다 아오 보인다 오늘 너 진짜 congratulations 오늘 오빠 chasing 다니니 널 잘 안 돼 오늘 너 진짜 멋있다 오늘 너 진짜 멋있다 오늘 너 realmente 지 Happiness 나 진짜 멋있다 오늘 너 진짜 멋있다 아니면 dingen Dunno에 어때 근데 홈라이 엠터스 즉랩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다시 복사 받겠습니다 1번 오늘 너 너무 예뻐 홈라이 만 즉랩 홈라이 만 즉랩 또는 2번 와우 잘생겼다 오, đẹp tra이 thế 오, đẹp tra이 thế 아니면 와우, đẹp tra이 quá 와우, đẹp tra이 quá 3번째 피부가 너무 좋네요 자, bạn đẹp thế? 자, bạn đẹp thế? 자, bạn đẹp thế nhỉ? 자, bạn đẹp quá? 자, bạn đẹp quá 4번째 언니 왜 이렇게 어려워요? 사오 nhìn chị trẻ thế nhỉ? 사오 nhìn chị trẻ thế ạ? 사오 chị trẻ thế? 사오 chị trẻ thế? 3. 너 정말 믿어 cho kì아 4. 너 정말 잘 어울린다 5. 너 정말 잘 어울린다 5. 너 정말 잘 어울린다 6. 너 정말 잘 어울린다 8. 너 정말 잘 어울린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멋지게 되었지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멋지게 되었지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멋지게 되었지요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베트남 현수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ạm biệt mọi người, hẹn gặp lại mọi người vào lần sau tạm biệt